현 시대를 분석할 수 있도록 돕는 한군의 책은 여러분들 삶에 큰 위안과 용기와 지혜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준석을 굉장히 옹호를 잘하는 경남대학 교수 출신 김근식 씨 바로 옆동네지 않습니까 가벌병 가방끈이 좀 기니까 숫자를 조금 잘 볼 거 아니면 요즘에 정치학은 말만 가져야 하는 것이 아니고 계량 분석을 많이 하니까 이게 김근식 씨 선거결과지 않습니까 얼마나 표를 쑤셔 넣었습니까 미래통합당의 김근식은 마이너스 9에서 마이너스 18%를 빼앗습니다. 사전투표 참가자세 관내 사전투표 참가자세 더불어민주당의 남민수는 플러스 11에서 플러스 19%입니다. 이렇게 큰 수치가 나오면 그냥 관내 사전투표를 조작한 겁니다. 김근식을 빼앗고 더불당의 남민수 한 개 더해주고 좌우대칭이지 않습니까 문정일동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미래통합당의 김근식이 관내 사전투표 덕분에서 18.3%를 빼앗깁니다. 그리고 남민수는 19.1%를 더합니다. 3후보 여러분들 3후보 한 개 조금 빼앗으면 정확하게 플러스 19.1 마이너스 19.1이 나오겠죠. 이런 짓을 한 겁니다. 이준석이 이러면 옹호하는 데는 열을 올리는 김근식도 단 한마디도 자기 선거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선간이 눈치를 본다는 이야기죠. 선거를 계속해야 되니까 나이 한 50줄 정도 안 됐겠습니까 다 이러면 인생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사람이 다 뭡니까 그냥 이익만 생각하고 나라가 골로 가든 망하든 국민들이 뭡니까 노예가 되든 체제가 뭡니까 변질이 돼가지고 죽을 고생을 하든 아무 신경을 안 쓰는 겁니다. 그게 국힘당 국회의원들인 겁니다. 죄를 범한 놈들도 나쁘지만 그 죄를 은폐하고 시시하고 하는 친구들도 거의 삐끄삐끄삐끄 하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훔쳤습니까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26.7% 훔쳤네요. 전국 평균이 25%니까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26.7% 표 이동이 있었던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남민순 후보 사전투표 득표율 56% 당일 득표율 42% 빼기 플러스 13.4% 당일 득표율 42%를 받은 민주당의 후보가 어떻게 사전투표수 56표를 받았습니까 표를 쑤셔 넣어줬습니까 이게 중앙선거관련회 자료입니다. 중앙선거관련회가 얼마나 선거 조작을 했는지를 여러분 이 노란색 표을 보시면 아시는 겁니다. 이게 중앙선거관련회 발표된 자료입니다. 대한민국의 공식 데이터입니다. 이 데이터의 바탕을 두고 뭐죠 당낙 당선과 낙선을 결정한 겁니다. 김근식이 출마했던 서울특별시 여러분들 서울특별시의 송파병에 더불어민주당의 남인순 후보는 당일 투표의 42% 사전투표의 56%를 받은 겁니다. 어떻게 13.4%라는 여러분들 표를 쑤셔 넣어줍니까 실물 위조투표를 쑤셔 넣어준 게 아니고 전산적으로 하면 뭡니까 버튼 하나만 누르면 순식간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김근식 후보 당일 투표에서 57% 얻었는데 사전투표의 44% 얻은 겁니다. 말이 됩니까 말이 됩니까 당일 투표에서 57%를 받은 사람이 사전투표의 44%를 받는 게 말이 되냐고요. 이렇게 표를 도독질해가지고 그래서 김근식이 이긴 선거가 송파병입니다. 여러분 1번 2번 3번은 승관이 발표된 자료입니다. 남인순은 총 7만 8천표를 얻었다. 김근식은 6만 4천표를 얻었다. 만 4천표로 남인순이 이겼다 이렇게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작된 사전투표 득표수를 원희치 시계가 진짜 사전투표 득표를 구한 것이 4번입니다. 진짜를 구해보니까 총 득표수 어떻습니까 남인순이 7만 8천표를 얻은 것이 아니고 7만 1천표를 얻었고 김근식이 6만 4천표를 얻은 게 아니고 7만 2천표를 얻은 겁니다. 1,115표 차이로 누가 이겼습니까 김근식이 이긴 거 아닙니까 한마디도 안 하잖아요. 전국 평균보다 26.7%니까 아주 심하게 조작을 한 겁니다. 더 심하게 조작했던 것은 30% 넘게 조작했던 종로구의 황교안 후보죠. 이렇게 조작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조작을 해가지고 이게 말이 됩니까 선관이 발표된 자료 보시기 바랍니다. 당일특표율 47% 사전특표율 59% 12% 차이가 나네 이렇게 표를 쑤셔 넣어준 겁니다. 당일특표력이 47% 나오면 사전특표율도 47%와 비슷해야 되는 거죠. 김근식 당일특표율 48% 사전특표율 35% 어떻게 이렇게 사전특표율이 이렇게 낮습니까 당일특표율이 조작하기 어렵기 때문에 48% 나오면 송파병의 구민들이 완전히 맛이 가지 않고서 맛이 가더라도 35% 나올 수 없는 거죠. 48% 비싸게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진짜 사전특표율을 구해보니까 당일 47% 사전 46% 비싸지 않습니까 김근식 당일 48% 진짜 사전특표율 47% 비싸지 않습니까 온통 조작을 한 겁니다. 대한민국 조작공화국입니다. 사인들 사이에도 이런 조작과 무고가 이런 것이 좀 많지만 선거사기를 이렇게 친 겁니다. 선거사기를 위에 친 1, 2, 3 선관이 발표된 선거사기가 이루어진 경우하고 4, 5, 6 선거사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비교해보니까 현재 승부가 바뀌지 않습니까 김근식이 이긴 선거를 만 4천 표 차이로 뭡니까 더불어민주당의 남민순이 이긴 선거로 여러분들 만들어버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표가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표를. 그래서 여러분 다르게 보시게 되면 이게 뭡니까 이게 56%, 44%, 1%가 다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사전특표 득표수입니다. 이걸 조작된 걸 다 원위치를 시키니까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43%, 57%, 1% 차이가 뭐죠 0.1, 0.1, 0이지 않습니까 조작한 경우는 13.4, 마이너스 13.2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 다 밝혀졌는데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선관위 측이 검찰에 2위 신청을 요구했는데 여러분 사건을 볼 때는 4.15 총선의 선거의 공정성 문제를 다룰 때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의 여러분들 정거물이 선관위가 발표한 선거데이터입니다. 이거는 지울 수 없는 정거물입니다. 그 다음에 재검표장에서 여러분들 혹은 투표소에서 개표소에서 발견된 이상한 투표지입니다. 이상한 투표지는 별별 거짓말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감정인들이 다 여러분들 놀아나가지고 다 엉뚱한 여러분들 정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숫자는 민주당이든 통합당이든 봐주지 않습니다. 숫자는 남인순이든 김건식이든 봐주지 않습니다. 숫자는 공병호든 황교안이든 민경욱이든 봐주지 않습니다. 숫자는 그냥 숫자인 겁니다. 숫자는 정규제나 여러분들 조갑제를 봐주지 않습니다. 숫자는 이준석과 여러분들 하태경과 한기호를 봐주지 않습니다. 숫자는 그냥 숫자입니다. 그래서 무섭습니다. 와이루가 안 통한다는 겁니다. 사바사바가 안 통한다는 겁니다. 거짓말이 통하지 않는 것이 숫자입니다. 여러분 숫자는 지울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고 쏘길 수도 없고 어마어마하게 겁난 겁니다. 여러분 지금 방송보심에서 옆에 있는 숫자를 보시기 바랍니다. 위가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율, 밑에 까니 당일투표 득표율, 그 다음에 차익값 사전빼기 당일입니다. 사전투표를 조작을 했기 때문에 차익값이 엄청나게 크게 나옵니다. 13.4%, 마이너스 13.2%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밑이 있게 뭡니까? 조작한 전산 프로그램의 실체를 파악한 다음에 사전투표 후보별 득표수가 조작되지 않는 원상복귀를 한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남인순 후보가 43%입니다. 당일 득표율이 42%입니다. 격차가 플러스 0.1%입니다. 이렇게 사전투표와 당일 득표의 후보별 득표수가 비슷해야 그게 정직한 선거고 공정선거입니다. 김근식 후보의 여러분들, 사전투표, 진짜 사전투표 득표율은 57%입니다. 당일 득표 득표율이 몇 프로 나왔습니까? 57%입니다. 차익값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0.1%입니다. 0에서 3% 정도는 오차범위로 그냥 모든 게 차이가 없다고 간주할 수 있습니다. 이걸 누가 찾아냈습니까? 행사 콜롬부를 초청한 게 아닙니다. 제야 전문가가 전산 프로그램을 짠 다음에 선거 데이터의 규칙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컴퓨터를 돌린 겁니다. 컴퓨터가 띵동댕 하고 이야기한 겁니다. 위에 거, 2020년 4.15 총선 서울특별시 송파병 남인순과 김근식이 붙었던 선거에서는 사전투표 참가자 수, 일명 사전투표 선거인 수 가운데 26.7%의 표가 이동했습니다. 띵동 이렇게 나온 거 아닙니까? 김근식 후보와 그 외의 군소 후보 한 명에게서 13.353%를 훔쳤습니다. 띵동 나온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을 같은 양을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후보와 함께 전산적으로 쑤셔 넣어줬습니다. 띵동 하고 나온 거 아닙니까? 이거를 어떻게 숨길 겁니까? 이거를 어떻게 여러분들 감출 겁니까? 검찰 수사관을 좀 구워 삶으면 될까요? 대법관들처럼 봐주를 것 같습니까? 무슨 용기가 있어가지고 황교안과 민경욱의 사전투표 조작설이 무혐의 처리된 것이 문제가 있다고 검찰에 2위 신청을 합니까? 정말 무식한 사람들은 배책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저는 이 소식을 접하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정신이 있나? 내가 선관위의 사무총장이나 사무차장이 되면 그냥 똥 밟았다고 생각하고 그냥 조용히 입 다물자. 그게 최상의 정책은 아니지만 차선의 정책은 될 수 있다. 이렇게 덜 쑤셔 놓으면 오늘 민경욱 전 의원의 페이스북에 들어가니까 좋다. 끝까지 가보자. 이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 제야 전문가가 이런 분석 작업을 안 했으면 또 빳빳한 심권 다발 같은 사전투표지처럼 무슨 형상 보건 용지를 썼고 무슨 배추잎 투표지 사전투표지처럼 이중인쇄가 순식간에 여러분들 뭐죠? 하늘의 도우심으로 됐고 뭐 이런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다. 숫자한테 어떻게 거짓말을 할 겁니까? 숫자한테 어떻게 뭡니까? Y로 매길 겁니까? 숫자한테 여러분들 뒤로 가가지고 뭐 좀 뭐 타협하자고 할 겁니까? 숫자한테 뭐라고 이야기할 겁니까? 뭐라고 부탁할 겁니까? 검찰 수사관들한테 제발 공박사관 나 제야 전문가가 분석한 선거데이터 분석은 일체 고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까? 어리석기로 정말 어리석다는 생각이 들거나 아니면 선관위의 수뇌부들이 전산 프로그램의 소위 조작이라는 부분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발생할 수 있겠구나 그런 추적도 조금 해볼 수가 있는 거죠. 한섬님이 단 이런의 오류도 용납 안 하는 게 대차 대접표의 숫자입니다. 숫자를 이해 못하는 용감한 행동과학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제가 선관위 관계자들이 좀 안 됐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뭐 잘해서 안 됐다는 게 아니고 어떻게 무식해도 이렇게 무식할 수가 있냐. 숫자한테 뭡니까? 로비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숫자한테 어떻게 이야기할 겁니까? 이렇게 드러났는데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몇 표까지 훔친 지 다 나왔잖아요. 너가 김근식이 이긴 선거를 1만 4천 표 차이로 졌다고 그렇게 조작을 했지 않냐. 이게 다 나오잖아요. 이렇게 다 나오지 않습니까? 김근식이나 이런 사람들도 좀 정신 찾으시기 바랍니다. 대학 교수님 입만 다들 살아가지고 이준석이 유리해가지고 조잘조잘한 용기의 10분의 1만큼 선거가 공정하지 않으면 나라가 망하는데 그걸 다 알잖아. 아는데 이렇게 김웅이니 김근식이니 이렇게들 이준석이 누워서 이준석이 누워서 이준석의 리더 이준석이 누워서